이 시간에는 오늘 2017년 9월 16일 LA시간으로 오전 7시 10분에 천국 입성하신 최찬형 성교사님 사모님 김광명 성교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소식을 받았습니다.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최찬형 성교사님께서 우리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메시지를 잠깐 전하시겠습니다. 오늘 아침 그러니까 2017년 9월 16일 LA시간으로 7시 10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순간 조금 제가 인간의 면에서 볼 때에 눈물을 흘리고 좀 울었지만은 곧 우리 같이 와 있는 아들 두 명하고 엄마의 내 아내에 그리고 선교 여정을 마치고 가는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. 그 순간 정말 아름다운 생리였다 이렇게 생각했고요. 늘 흰옷을 입은 그 간호사나 의사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몸에 이런 어려움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. 그리고 읍과 대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모멘트가 왔을 때에 조금도 주저없이 선교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는 생리 나 선교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랑할 수도 그렇고 선교사 생활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그게 다 끝나고 들어갔어요. 이웃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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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하고 이렇게 무슨 원수를 맺고 손 내고 이런 일을 제가 전혀 보지 못한 그렇게 일생을 살고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운데로 하고 앉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엄마, 아내, 선교사를 이 땅 위에 두게 하시고 88년의 생리 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반품에 앉게 되니 감사합니다.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. 그래 그렇게 하늘나라의 대화를 보낸 이 날이 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생일이어서 어제저나 꿈에 실은 너의 아내가 다시 나에게 온다는 꿈을 깼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해석을 좀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그런 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잤는데 오늘 아침에 그 꿈이 어떻게 내게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였던가 이렇게 한 적이 안 되는데 아 사실 그것을 미리 하는 게 꿈을 가르치고 오늘 그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강보를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일생을 정말 감사하고 틀림없이 나중에 기도가 우리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울고 있지 않겠다고 감사하는 선정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소천의 한 중간을 우리 딸 둘이 참 다행히도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늦게 작은 딸이네요. 반대 두 딸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소천을 지켜보며 지금도 이제 돌아가는 얼굴이지만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갔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그의 일생 이렇게 이 땅에만 따라 정말 끝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크게 해주신 그 한 아내, 엄마, 부산, 전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. 전 세계에 계신 여러 선여사님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중학에 병에 걸려있다는 소신이 알려진다.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그 선교일 선에서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를 통해서 제 아내는 88년에 세상에 와서 여러 가지 임무, 그중에도 중요한 선교의 임무도 주느라고 미래는 이 지정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그 입선에서 가장 귀한 일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최주의 임무를 맡고 지금 나가기 위해서는 중성 다 하셔서 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훌륭한 선교 역할을 꼭 버스 다 해주시기를 강렬히 바라면서 감사의 뜻으로 이 말씀을 끌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서 farms. 한글자막 by 혜원 한글자막 by artef組 한글자막 by 재h원 한글자막 byzes 한글자막 by kleinen Arms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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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your presence daily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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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Lord I give myself to thee fill me with your love and power let your blessing fall on m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now all I feel the sacred flame oh the joy of through salvation glo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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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your name I surrender all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and 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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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